기도의 언어를 배우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있듯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의 언어는 10편 55편 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0편 55편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이 나의 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넣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형중이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형중이를 붙들어 주소서. 우리 가장입니다. 주님 우리 가장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한 줄 기도입니다. 한 문장 기도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니까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짐을 맡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켓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한 후에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면 아이들이 곧장 와서 짐을 집으로 옮깁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함께 마트를 오갈 때는 아이들이 밉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짐을 맡길 수 있으니까 짐을 덜어내는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무거운 짐으로 구달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특공대 3천명을 조직해서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만 있어도 우리의 삶은 버거워질 수 있는데 3천명이나 되는 그것도 훈련받은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그를 쫓아다니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살기 등등한 그들을 생각만 해도 마음은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그를 엉습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밀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날마다 그를 덮었습니다. 다윗은 어디론가 훌훌 날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도액처럼 그를 밀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십사람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이들이 차라리 그의 원수였다면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는 이들은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들고 갔습니다. 삶의 버거운 짐을 감당하기 힘든 짐을 주님께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주님께서 그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짐 때문에 말 못할 고통의 날들입니까? 짐 때문에 삶에 집중할 수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님께 아래면 주님은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을 주님께 아래면 주님은 넓으신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께 아래면 주님은 대신 짐을 져주십니다. 마음의 시험과 무서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래면 주님은 세상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아래십시오. 우리 주님께 나아가셔서 아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짐 보따리를 풀어놓으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늘 일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늘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랠 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 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아랠 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 찬양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두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날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 배웠던 우리 기도문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주님, 형중이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형중이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교회의 짐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우리 나라의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